안녕하세요 스쿠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타 구조에서 스케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기타에서 스케일 이야기를 하면은 크게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연주로서의 스케일 이제 뭐 c 메이저 스케일 이라고 해서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스케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음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기타에서 사용하는 그 스케일의 개념은 이제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기타의 스케일 구조적인 곳에서 사용되는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타를 봤을 때 이 너트에서 애들의 1번 줄 쪽 제일 짧은 부분의 거리라고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스케일은 기타마다 다를까 네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케일은 이제 25.5인치의 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틴에서는 이게 조금 다릅니다 25.4인치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구요 마틴 기타 중에서도 공공공 바디 중 일부는 이제 24.9인치의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요런 기타들은 보통 숏스케일 기타라고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기타 미니 기타죠 이 미니 기타는 이보다도 좀 더 짧습니다 이제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23인치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케일이 다른 이유가 왜일까요 같은 음으로 튜닝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스케일이 길면 길수록 장력은 강해지고 음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스케일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장력은 약해지지만 음의 정확도를 맞추기가 조금 더 어려워 지는 거죠 사실 이 스케일 이라는 건 기타를 선택할 때 지정을 해서 고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디너스의 24.9 인치 기타 주세요 이런 식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기타를 치고 나의 특성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스케일을 같이 비교하면서 기타를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나는 장력이 센 것 보다는 좀 편하게 칠 수 있는 것을 선호한다 가능하면 스케일의 짧은 기타를 찾으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거고 나는 이런 장력 보다는 소리가 더 좋고 울림이 더 좋은 걸 원한다 그리고 난 되게 음에 민감하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일반적인 스케일의 기타를 쓰시면 되는 거겠죠 아까 말했지만 미니 기타는 상대적으로 스케일이 많이 짧기 때문에 사실 소리가 좋거나 음이 정확한 기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미니 기타의 특징 이제 가볍고 크기가 작아서 어디든지 갖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직 체구가 작은 어린아이들이 쓰기에 적합한 기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